안녕하세요 천재교과서 학부모쇼 학부모특강 진행을 맡은 박준미입니다 학부모특강 어느덧 2회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생이 부모가 처음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 진행되는 학부모특강은요 아이를 키우는 게다가 잘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고민 해결에 꿀팁을 제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의 고민스럽고 궁금한 아이들의 생활, 습관, 친구관계, 학교폭력, 학습, 성교육 등의 핫한 주제를 모아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수학, 영어, 전과목 그리고 문해력 등의 직접적인 교육 꿀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매 강연 끝에는 천재교과서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사전에 여쭈어본 고민들을 그날 강연을 진행하시는 전문 강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는 토닥토닥 고민상담 이런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 다른 부모님들은 나와 얼마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학부모 특강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 꼭 해주실 거죠? 천재교과서 학부모 특강의 두 번째 특강 주제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폭력 부모바이블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부모님들 머릿속 어딘가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걱정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가해자가 되는 것도 모두 두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또 겪어보지 않으면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의 핵심 학교폭력 부모바이블 이란 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그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아빠가 되어줄게 학교폭력 부모바이블 시리즈의 저자이신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 이혜준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부모 바이블 시리즈의 저자이신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부모 바이블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이자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첫 번째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 두 번째 현실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 세 번째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법 네 번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총 네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난 2년간 학교폭력연구소 상담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비율은 전체 약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46% 고등학교는 11%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 중학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들입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학년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고학년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발적인 폭력 그리고 단순한 언어폭력, 단순한 따돌림이 대부분의 유형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발생되는 학교폭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학년과 비슷한 형태의 학교폭력의 유형이긴 하지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관련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학년 학교폭력과 고학년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닌 다수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학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중학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을 가위로 상해했던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했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은 같은 학년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JTBC의 뉴스에 나왔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학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몰카를 촬영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라고 치부할 사안이 아니고 보다 부모들이 발생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발생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받게 되면 학교와 교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은 기계적 중립을 취합니다 여기서의 기계적 중립이란 학폭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이 공정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단순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에 대한 직관적적인 증거들이 명확하다면 학폭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학교폭력에 대한 직관적적인 증거가 미약하거나 가해 학생들이 개인이 아닌 다수일 경우에는 학폭위 자체 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심의위원들이 자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폭위 자체를 진행을 하면서 피해 학생에게 마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질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피해 부모들은 그때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피해 학생 부모들이 받아야 되는 상처 중에 하나는 진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 학생 부모들이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학교폭력 상담은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 학생들이 쌍방으로 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처리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리 과정에서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사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들이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해 학생 부모들은 발생된 학교폭력 자체를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장난인데 굳이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냐라고 오히려 가해 학생 부모들이 반박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피해 부모를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진행되는 절차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화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부모들은 당연히 가해 학생 부모들이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막상 만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은 화해를 빙자한 정당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폭력을 행한 것은 맞지만 그 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이 제공했다라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한 감정 싸움이 극대화되면서 서로 간에 학폭위에 쌍방으로 신고를 해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부모들이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폭력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 피해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학교 폭력 시스템에서는 누구든지 학교 폭력의 피해 가해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학교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피해 학생으로 신고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될 것이라고만 걱정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현재의 학교 폭력 시스템에서는 누구든지 피해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부모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을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학교 폭력에 대한 상처는 오랜 시간 자녀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트라우마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에 피해를 당하면 피해 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피해 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가해 학생과는 접촉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상담 사례에서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과 접촉을 해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민사소송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 학생에 대한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분노는 최대한 절제하시고 가해 학생하고 절대로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접촉을 하시는 순간 발생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보다 아동학대의 이슈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피해 부모님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에게 최대한 감정적인 표현은 지향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현실에서의 학교와 교사는 학교 폭력 시스템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우리 자녀는 학교 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굳이 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된다면 교사들도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자녀에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감정적 표현은 지향하시고 교사들에게 대응할 때는 감정을 절제하고 최대한 절차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께 강조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피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제일 먼저 피해 부모들이 고려해야 될 것들은 발생된 폭력에 자기 객관합니다 과연 이 폭력이 사고인지 실질적으로 폭력인지 아니면 아이들하고의 어떤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 폭력이 의외로 사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아이들하고의 놀이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단순히 이걸 폭력으로 확대해 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오히려 학폭위에서는 조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모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발생된 학교 폭력이 사고인지 폭력인지 그리고 우발적인 폭력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인지를 명확히 부모님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된 폭력은 과연 이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가까운 심리센터에 가서 아이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만들어지면 폭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예를 들어서 신체폭력이라 한다면 CCTV 영상이 있는지도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언어폭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간의 SNS를 통해서 어떤 욕설이 있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부모들이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학폭위까지 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은 학폭위 개체보다는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와 교사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판단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학교폭력의 피해 부모들이 폭력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첫 번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집중할 것인지 두 번째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세 번째 자녀의 상처 치유에 집중할 것인지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각의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목표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두 가지, 한 가지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초등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상처 치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은 대부분 선도 조치가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2차 가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의 상처 치유라는 것을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자녀의 상처 치유가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 학생이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가해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은 우리의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과 폭력의 기준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난과 폭력의 기준은 가해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생이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제까지는 서로 별명을 부르고 놀리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학생이 그 상대방 아이가 별명을 불렀다는 것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과 폭력의 기준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하고의 어떤 장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조심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상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의 인성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1차적으로 부모님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폭력과 장난의 기준을 부모님들이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SNS를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 폭력의 시작은 SNS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에스크 FM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어플은 뭐냐 하면 익명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들어가서 익명으로 누구누구에 대한 헌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는데 물론 익명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요새 아이들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름의 초성을 갖고 헌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봤을 때 다른 제3자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지만 해당되는 피해 학생은 본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 어플인데 에스크 FM이라는 어플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큰 사이버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폭력 상담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자녀의 가족과 형제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장남과 외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장남과 외동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장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부모들한테 잘 얘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장남인 아이들은 일단 자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나와의 어떤 존재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들한테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동의 아이들도 학교폭력을 당하면 부모님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동의 아이들은 자신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의 상처보다 무리해서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 무리해서 이탈될 수 있는 공포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감으로 부모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남인 아이들에게 함부로 책임감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가 오빠니까, 네가 형이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네가 동생을 책임져야 돼 이런 식의 우원의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암묵적으로 책임감에 대한 인식들을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이 일어난 상처 피해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동의 자녀들에게는 친구에 대한 중요성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 친구들하고 잘 지내 이러한 얘기들이 오히려 외동의 아이들에게는 친구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저는 외동의 자녀들에게는 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한다면 외동의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훨씬 더 자존감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녀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에 낮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오랜 시간 상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들의 칭찬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의 가도한 칭찬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인정상실에 대한 공포와 사랑상실에 대한 공포를 빠트릴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칭찬과 강력한 지지가 자녀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자녀의 삶 자체가 자녀의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주체의식을 심어주는 게 자녀의 자존감 확립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히 자녀의 학교폭력을 걱정하기보다는 자녀의 자존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저는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와 학교폭력의 선도조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처리 절차를 겪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부터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사안을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었을 때 단순히 학교폭력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 한 번 우리 부모가 자녀의 양육 방식이 이제껏 맞았는지 아니면 틀렸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만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상처의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여간 이해진 학교폭력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저는 많은 피해 부모들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봤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꿈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피해 자녀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연 우리 부모의 양육방식이 맞는지 우리 자녀의 성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의 결핍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걱정인 학교폭력에 대해 귀중한 정보와 조언을 얻은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학부모님들께 질문을 좀 받아 봤는데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말을 잘 안 하는 우리 아이 학교폭력을 알아차리는 방법이나 징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학부모님의 경우는 아이가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징후나 이런 것들을 말을 안 하니까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 같다 고민이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구분되는 징후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배가 아프다고 얘기한다거나 등교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을 증오를 보일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학교에서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아이의 생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질문이 있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에게 일어난 학교폭력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알아차리신 거예요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발생되는 학교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이다라고 하면 신체폭력에 대한 CCTV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을 당하고 나서 진단서를 발표하면 그게 직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은 대부분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진단다돌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자신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 그러니까 따돌림으로 인해서 만약에 힘들어 한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해당 담임교사한테 명확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인식시켜준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해당 담임교사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한 기록들이 쌓이다 쌓이다 보면 그게 나중에 가서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요청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강의에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당황하시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학폭위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학폭위에 얘기를 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까요? 일단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이 돼서 학교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학교 전담기구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전담기구를 하면 발생된 학교폭력이 우발적인 폭력이거나 아니면 피해 자체가 복구가 됐거나 아니면 전치 2주 이내의 신체폭력일 경우에는 학교 전담기구에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데 피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학교 전담기구가 아니라 내가 학폭위기로 넘어가겠다고 요구를 하게 되면 학교 전담기구에서 교육전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들은 제3자잖아요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 부모들이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피해 학생의 진술을 가지고 피해 부모의 진술을 가지고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학폭위로 넘어갔다고 하면 발생된 학교폭력에 대한 직관절적인 증거와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학폭위에서의 선도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논리를 만들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행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제 경험상 학교폭력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어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학폭위의 처리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학폭위 내에서도 학폭위 참석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 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부모들이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 과정을 좀 숙지를 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면 충분히 억울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민은요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인 남자아이라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키가 크다던가 아니면 덩치가 크다던가 하는 이런 신체적 우월함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또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민감할 것 같은데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또래보다 최고가 작다는 얘기는 의외로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의존적일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자녀가 체구가 작고 좀 내성적이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친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양육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자녀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폭력인지 장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장난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좀 더 왜소하거나 내성적인 아이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부모들이 폭력과 기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되고 폭력을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고민입니다 여자아이라 톡 단체방도 많고 친구랑 문자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육체적인 폭력만이 폭력은 아니죠 잘못된 언어 사용도 폭력으로 인지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부모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이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친구들하고의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아이의 욕을 한다거나 험담을 하게 되면 우리 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이버 언어폭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누구를 험담을 하거나 욕을 했는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동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연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학생이 여자 자녀들에게 제가 드리고 있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가 다른 아이의 험담을 하게 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 봐도 못 본 척해야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된다는 게 현재의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대응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유용한 강의와 고민의 답변까지 들려주신 이혜준 학교폭력연구소 이혜준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걱정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주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쩌면 세상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만나는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실 겪지 않아도 되는 아픔들도 있겠죠 아마 학교폭력은 단언컨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우리 아이 키우기 저희 학부모 특강이 우리 부모님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강 주제는요 초등사춘기 그것이 궁금하다 입니다 이해하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막 올라오시잖아요 우리 아이의 사춘기 대처법 함께 다음 특강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학부모 특강과 함께 힘내주시고 기다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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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